그레잇잡 어쩐지 어떤 분이 게임 끝날 때마다 자꾸 그레잇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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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거야 와 이분은 예의가 바르신 분인가? 이랬는데 그냥 그냥 잘했다는 뜻이었어 알고보니까 영어로 하면 그레잇잡이라고 나온대요 영문판은 내게 다가와봐 내게 다가와봐 아 근데 길튀겨주면 해냈는데? 언제 하냐? 이 노래가 원래 이렇게 노트서가 적었나? 안돼 아직 다 끝났네요 많이 남았네 땅다라당당 오오 세상에 이 길을 갈리네? 집에서는 생눈으로 플레이하는데 행사장가서는 어떻게 걱정되네요 안경을 쓰시는건가? 안경을 써서 걱정하시는건가?